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일단락이 나야 돼 일단락이 안 나면은 궁극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내가 나중에 더 해야 돼 이걸 그러니까 이게 그냥 끝내는 게 맞아 이거 내가 지금 채집이 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 어딨어 그래 이걸 수작업으로 하더라도 일단 끝내놓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돌아가는 걸 봐야 돼 안 그러면 아 학생은 또 하루를 낭비하게 되잖아 어쩔 수가 없어 해줘 음 그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면 되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에 아 글쎄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답을 듣고 후에 추가적인 숙제를 이쪽에 편성토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 이게 맞아 이렇게 할 거야 실제로 그죠 그래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와 이거를 하나씩 편성을 해줘야 돼 난 이걸 듣고 나서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생성을 해서 나중에 녹음을 해줄 거니까 그래서 한국어까지 쉐도잉을 시켜야 돼요 왜냐면은 말을 잘 해서 적어도 이 잘이라는 게 잘까지는 아니어도 제대로 말을 한다에 아직 닿질 못해요 잘 모를 거야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아마 그게 좀 부족할 거예요 말을 그렇다고 엄청 못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요즘 세대들이 말을 못해요 내가 볼 때 왜 친절하면 좋은 건가요 정확히 90년대에 이제 뉴스 인터뷰 영상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그 대학가 근처에서 한 그 사람들은 말을 똑부러지게 해요 딱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 30초 이내에 자기의 생각을 정확히 담아서 해야 할 말만 딱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그걸 못해요 그게 문제야 그걸 이걸 수동으로 다 해줘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그죠 너는 좀 여기 있지 말고 저리 가봐 좀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합시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자 이렇게 해봐 좀 해봐 좀 해봐요 아.. 아.. 그래.. 아.. 아.. 그래.. 이렇게 해서 10개를 추가를 했는데 요쪽에 편성됐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한국어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한국어를 잡아야 돼 지금 영어가.. 제2외국어가 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1외국어, 제1언어, 마더텅, 뭐라고 해야 되냐 국어에 능력치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 흡수율이 생기는데 그게 지금 제가 볼 땐 낮아요. 그리고 심적인 부분으로 타인과 대화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냥 한국어를 크게 크게 따라 읽는 연습부터 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그렇게 하고 그걸 영어도 동시에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두 개의 똑같은 질문을 하나는 한국어를 하나는 영어로 만든 다음에 아이가 해내는 대답에 대한 추가 숙제를 이제 영어에서도 그걸 똑같이 잡아줘야 돼요.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하는구나. 그럼 그걸 영어로 만들어주고 그걸 똑같이 이제 반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해야 돼. 이게 문제가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 문제가. 근데 어쩔 수 없지. 어떻게. 영어를 편하게 하게 만들려면 해야 되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아요. 해줘야 될 게 솔직히 지금. 일단 이렇게 편성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표는 내일 이제 보게 되겠죠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слышimos Observatory talkin ucc south spoken twitter 씨 감사합니다.